음악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하는 박정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박수나 선생님께서 참여하시는 전통과 공간이 조응하는 영상 컨텐츠를 촬영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주제를 우주로 잡았고요 두 곡 중에 제가 작업하고 있는 곡은 영영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저희가 흔히 우주하면 생각하는 그런 좀 로맨틱하고 일견 낭만적인 이미지를 조금 일견 낭만적인 이미지와 반대되는 그런 어두운 이미지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주의 양날을 검증해 좀 다크한 면을 주목해서 작업을 이어나갔는데요 대표적으로 떠올랐던 것이 우주로 갔던 첫 번째 생명체인 라이카였고 라이카로부터 확장시켜서 우주로 간 수많은 침팬지들, 고양이들 그 이름 모를 생명들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흑인들, 여성들 그리고 지금 사회에도 만연한 약자들 혹은 다른 생명체들, 여러 생명체들까지 의미를 확장시켜서 그들을 추모하고 또 애도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애도하는 마음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할 미래에 관해서도 사유해보고 그것을 음악에 담고자 하였는데요 조금은 어두운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결국 연대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조금은 복합적인 메시지라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또 여러 선생님들과 감독님 그리고 순하 선생님께서 곡을 또 멋지게 완성시켜주셔서 재미있게 그리고 많이 배우면서 작업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은 천문대라는 공간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제가 우주이니만큼 천문대 안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과 또 밤하늘의 풍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감상 포인트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음악과 함께 그런 부분을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막바지 지금 작업이 남았는데 촬영과 함께 후반 작업도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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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